네. 없어. 제 신발이라도 빌려 드릴게요. 저 어차피 봐도 될 건데. 아니. 형아, 내 신발 어디 갔어? 너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데? 검정색. 오빠가 신었어요? 내가 왜 신어? 왜 물어봐야겠네. 난 내 신발 신지. 아니, 누가 신고 갈 리가 없는데? 아까 국진이 형 뭐 들고 다니시던데. 내가? 오빠, 오빠가 숨겼어요? 신발은? 네. 나는 여기, 저, 멸치만 숨겼어. 오빠가 나 하늘에 못 가라고 숨기는 거예요? 오빠가 나 하늘에 못 가라고 숨기는 거예요? 나 하늘에 못 가라고 숨기는 거예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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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밥 준비하는 사람이 뭘? 신발. 그런데 완성이니 신발도 부츠가 하나뿐이었고 내 건 아예 없어요. 내 신발 어디 갔지? 아니야, 국진이가 숨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아니, 오빠는 아니라면 진짜 아닌 거야. 안 했다, 아니야. 안 했다가. 황전했었더니 나를 동격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아니, 저 오빠가. 국진이 때문에 나랑 그런. 너! 저 오빠가 10년. 아니, 10년 연일이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10년 살았다고? 아니, 저 국진이 오빠는 이상한 소리를 안 하는 소리를. 아니, 나는 솔직히 국진이가 저 정직한 사람인 건 내가 알아. 근데 약간 오늘 아침에 장난기가 섞인 표정이다, 얼굴에. 원래 장난꾸러기야. 아니, 진짜 아이씨. 아니, 안 숨겼다니까. 안 숨겼다니까. 아니, 약간 숨긴 분위기야, 얼굴 표정이 뒤에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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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지야. 너 아직 나 몰라? 알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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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년 동안 내가 왜 몰라. 다 알아요. 광규나 성국이가 범인이야. 아니, 내 생각에는 아침에 그 네 신발을 숨겨서 장난을 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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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된장국 처음 만든 사람은 그걸 숨겼을까? 끝까지 믿는구나. 아이씨. 미치겠다 진짜. 아, 답답해. 우리 방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서 나간 사람이 국진희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찬. 정말 대단한 연기자야. 아, 참나. 아, 그런데. 정배우. 역시 정배우야. 그런데 오빠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쓴 게 왜 그런 거. 그래? 언제나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말씀. 뭐라고? 몇 개의 물속은 안 해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어. 오빠는 알기가 쉬워. 아, 짜증나 진짜. 그냥 말하는 대로 알면 돼.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진짜?